서울대전대구 부산 서울대전대구 부산 찍고!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수 김혜연입니다. 김혜연입니다. 김혜연이를 물수위에 올려놓은 게 서울대전대구 부산이라는 노래죠. 94년도에. 젓고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알뜰한 방식이고 알뜰한 정도가 아니지. 업척이지. 배가 부르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더라고. 또 만났어. 그때는 배가 꺼려있더라고. 우리 친구들 다 보면 어디서 그런다니 나왔느냐. 모여 종양이 발견됐어요? 왜 나한테 이런 일이? 유서를 쓰면서 아이들한테 해심기 아무것도 안 들었지. 너무 미안해서. 내가 수술 받고 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.